자 오늘 3화 게스트는 우리 도이예요. 지금 소녀전선에서 크림라인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. 나는 한 잔 마시면서.. 근데 왜 소주를 택했어요? 아 저 소주 좋아하거든요. 아 진짜? 근데 나도 소주 좋아하긴 해. 아 향을.. 한 잔에.. 근데 말씀은 첫 잔은 원샷인데.. 일주일에 몇 회 술을 마셔요? 저 근데 별로 안 마셔요. 아 진짜? 하루 빼고? 야! 아니.. 아 근데 안 마신다고 들었어요. 저 이 나이 때 치고 많이 안 마시는 거라고. 아 마실 때마다 끝까지 안 달려요? 가야죠. 근데 요즘 스냅 찍히는 게 좋아요? 네 재밌어요. 아 이번에 스냅을 어떤 일로 하게 됐었어요? 아니요 그냥 뭐지? 연락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재밌더라고요. 이상형이 뭐예요? 마동성 님이나.. 마동성? 네. 저 약간 등치 엄청 큰 사람 좋아하거든요. 등치는 좋지만 되지는 싫죠. 등치만 크면 돼요. 아 진짜? 너무.. 완전 귀여운데요? 만나봤는데 안 좋아요. 뭐라 해야 되지? 그런 생활이 쌓여서 그 몸이 되신 분들은 배우르고 한참 된 언니 입장으로서 성적으로 둔해요. 성적으로요? 아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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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는 성력이 없어가지고 안 돼. 밀크필름 본 적 있어요? 저 그거 봤어요. PC방. 아 PC방? PC방 봤어요.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요? 약간 야동 배우들이 이제 그 남자분이 왜 못생겼는지 알겠더라고요. 그래야지 이게 잘 되더라고요. 아 맞아 맞아. 아니 근데 그게 또 너무 못생긴 해요. 남자 입장에서 좀 먹다보이는 그냥 평범해야 돼요. 저도 야동 볼 때 두꺼비 아저씨는 안 봐요. 흑인은 보나요? 흑인도 안 봐요. 아니 약간 과한 것 같아요. 와 진짜 섹시하다. 왜냐면 흑인과 일본 여성이 만나니까 약간 햄스터 바나나 먹는 짤 같아가지고 왜? 인격 모덕이 아니잖아요. 그냥 바나나처럼 나가는 거 아니에요. 반자네. 수영이 연상일 것 같아요. 저 연상이에요. 저 연화 한 번 더 만나본 적 없어요. 몇 살 연상까지 가능해요? 10살. 아 뭐 말도 안 돼서 10살 위로 만난다고? 10살 위로는 불가능해요. 아니 10살도 안 되고 5살까지만 근데 마치님 본인 10살까지는? 아 느낌이 다르잖아요. 제가 39까지 되는 거라 언니가 39까지 가면 마음이 아플 것 같긴 해요. 39살이나 그러니까 사귄다고 결혼한다고 막 이렇게 뭐야 닥쳐.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. 민정님이랑 만나면 잘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ENFP들도 은근 좀 내 동속 혐오가 은근 있어요. 왜냐하면 질투가 있거든. 질투가 심해 ENFP가 내가 이 무리에서 나만 ENFP여야 되는 맞아 맞아. 내가 먼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 맞아 맞아. 근데 저는 그런 편은 아니에요. 혹시 ADHD 있어요? 네. 왜 ENFP들은 항상 ADHD가 있다고 할까? 아니 불면증이에요? 아 저도 ADHD라서 아 생각이 막 꼬리를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잠이 안 해요. 생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약간 마인드맵처럼 퍼져나가는구나 생각이에요. 와 진짜 신기하다. 저는 무슨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 정말 멍을 때리거든요. 그래서 굳이 굳이 좀 뇌로 피곤하게 만들어야겠다 할 때 제일 도파민 주는 건 야한 생각이니까 야한 생각하면 잠이 잘 와요. 근데 흥분 될 거 아니에요. 아니요. 아니요. 남자들은 야동 볼 때 앞부분 다 띄워놓고 보잖아요. 근데 스토리를 생각을 하는 거죠.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이루어지는 스토리들을 상상하다가 이제 자는 거죠. 그렇게까지 변태 새끼는 아니에요.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외모의 장점은 뭐예요? 귀가 크고요. 귀여워. 근데 말소년도 그렇게 크시잖아요. 저 그렇긴 한데 저는 에이블리에서 그런 거 팔아요. 그 귀를 열어주는 스티커 같은 거 있거든요. 그런 거 해가지고 하기도 해요. 약간 도희 씨처럼 펼쳐져 있는 귀를 하고 싶어서 가끔씩 막 묶은 머리 하거나 그럴 때 우와 섹시가 있으신데 만족하시는 거 같아요. 보여드릴까요? 하나 둘 보여드릴게요. 해볼까요? 우와! 잘생겼는데요? 잘 맞어. 좋네요. 그럼 이제 제가 좋아요. 소녀전선 멤버들 중 누가 제일 예쁘다 생각해요? 일단 저는 피츠네. 할게요. 하나 둘 셋 우와! 진짜 잘 그렸다. 저 봐도 돼요? 네. 볼게요. 하하하하하 야! 본방대가 뭐야! 우와! 잘 그렸는데? 우와! 진짜 나 같아. 뭘 꼬라봐. 도희 정성 담긴 거라니 정성 담긴 무언가 모든 게 다 커서 오늘 촬영해본 소감은 어때요? 소감이에요. 팬들한테 또 알려주고 싶은 전내 무언가 있어요? 좋아해주세요. 제발. 근데 오늘 약간 인상 날씨가 세 보이려고 했는데 아 진짜? 응. 근데 이게 세 보이려고 한 거예요? 네. 저희는 고슴도티다. 공감하지 않나요? 그냥 날은 세우고 있지만 간식 하나 주면 배 보여주는 약간. 하하하하 날씨 보면 넌 왜 해요? 제일 선호하는 각도가 있나요? 사진 찍을 때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 같아요? 네. 오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아요. 근데 이쪽으로 이미 다 찍어가지고 하하하하 미안한데 채널이라 왼쪽 얼굴은 내가 생각했어. 하하하하 티링! 너 마음속에 상상의 친구 아니냐 그거? 야 너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? 사이코들 아니냐고 하하하하 안녕하ятно! 하하하필